마일리지를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가능했다. 아, 되겠다. 아, 근데 내가 마일리지 부자라는 소문이... 영엘리치라는, 마일리치라는 소문이... 아니, 부자까지는 아니야. 너무 오버하지 마. 근데 내가 꼴찌네? 돈은 돈을 불린다. 마일리지는 마일리지 뿐이다. 이게 지금 너가 고등학생이 할 소리예요? 같은 반 친구가 토슬라 주식을... 생일 때 아빠한테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어치를. 와, 그러면 그 친구는 지금 학교 안 다니게 하네?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운전해? 차 타고 다녀? 기사 있어? 토슬라 주식을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돈에 돈을 풀려보고 싶어요. 돈은 돈을 풀린다. 제니 씨가 오늘 컨셉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마일리지를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마일리지 포토! 포토! 마일리지 포토! 첫 번째 게임은... 자, 들어와 주세요. 아 이거 찍는 거야? 이놈은 뭐라? 게임업! 저희 블랙TV 할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둘째 PD, 막내 PD님 매장 일단 관상은 두피님이 관상이 삼성전자 느낌이시고 이쪽은 약간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그리고 매장님은 말을 아낄게요 아낄게요 그럼 배팅 걸면 되죠? 이 정도로 가보자 판도를 봐야 되니까 둘피부터 시작할게요 둘피 지금 심장이 바꾸다 304 304 이게 처음이니까 아직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자 2번 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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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285 자 3번 내장님 맞으면... 안무 안무 워 워 뭔가 척이 왔어 굳건하게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보고 넉넉한 회사다 해도 굳건한 그 두 때 있는 들어주세요 저 2천 걸었어요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미니 모자 너무 멋있으시고 걸었는데 이래서 저거 안 무서워 슬리퍼 신고 30초 동안 줄넘기 제일 많이 할 것 같은 사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궁금해서 Q&A 남이 고통받는 거에 약간 끝짓이 있었어요 자 한번 우리의 고충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프죠 나의 배팅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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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저희 제작진이 고통을 느낄게요 아 진짜 자 배팅해주세요 관상에 깡다구가 적혀있는 사람을 해야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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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습니다 오히려 이게 안 쳐다보는 게 좋아 시 시작 마 등장 편집 뭐지 거예요 변신 5 고전 5 5 5 으 아 아 신신났다. 매장 30매버 25번 60번 자 공개해주세요. 조스트 많이 모으세요. 아니 특히 트레이닝복 입고 오셨는데 약간 줄넘기 선수 느낌이였어요. 고객 손이 세게 됐어요. 저게 왕년에 X자 좀 돌리신 것 같았어요. 막 생생이도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 좀 맞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주식에서 성공한, 토토에서 성공한 느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어홉, 스물. 조희야 이거 긁고 집에 갈게요. 오빠도 빨리 세요. 도박은 깡이야 깡. 자 2라운드 시작할 건데요. 2라운드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이요? 제작진과 눈치 싸움이 시작될 건데요. 눈치 싸움할 제작진 대표는 바로 접니다. 영어 한 단어를 꼭 집어넣으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혹시 누드를, 한 누드를 조금 잘 드세요? 30초 안에 먹어보는 그런 건 안 해봤죠. 혹시 이 매운 거 잘 드세요? 영어를 섞어서 얘기해달라고 했죠. 유라고 했어. 유라고 했어. 혹시 유 매운 거 잘 드세요? 전 멕칠이에요. 햄버거 최대 몇? 햄버거는 와퍼 하나. 왜 이렇게 소식 조세예요? 안 돼, 안 돼. 나는 X. 저는... 가능. 지금 연기 보셨죠? 아, 무거워. 잠깐, 근데 국물 다 먹어야죠. 아, 이거 국물 30초까지는... 아, 그럼 되지. 그럼 되지. 나 잠깐 바꿀래. 나는 된다. 2천. 3천 올렸어요. 시작! 이게 가능이다. 아, 되겠다. 이거 완전 가능해. 사포 식자가 아니잖아요. 비디님 화이팅! 비디님 화이팅! 비디님 화이팅! 비디님! 비디님! 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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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만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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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공짜 한 번 해봐. 야! 오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2천 5백이야. 아, 봤지? 아이고, 아주 다들 돈 꼬랐네. 자! 저거 뭐죠?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컵이 있어요. 설마... 제가 고3 차를 먹은 것 같다. 아니면 어릴 차를 먹은 것 같다. 저 이걸로 할게요. 네! 드세요, 빨리 드세요. 얼굴 박혀지고 있어. 엉덩이 봐. 아니, 왜 이렇게 잘 먹어? 어떻게 드셨어요? 제가 먹은 게 고3 차가 보리차다. 하나, 둘, 셋! 연기력 잘 받습니다. 아... 연기력 잘 받습니다. 아... 강화 멋있다, 다 맞춰서. 아닌 것 같던데? 보리차는. 맞죠? 맞죠? 고3차 맞죠? 고3차 맞습니다. 고3차를 어떻게 알았냐면 아, 나 처음에 어, 보리차인가 했는데 옆에 있는 차를 차를 입가심을 하는 거예요, 보리차로. 입가심이었네! 입가심! 입가심으로 했잖아, 보리차로. 오! 그 확신을 줬어요. 바이브까지! 예! 와! I can't be a drop. I don't need the money. I don't need the money. I don't need the money. 후! 이거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와... 보이세요? 아니, 이렇게... 이번 3라운드는... 1라운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하고 배팅도 하는 게임이에요. 1번 누구죠? 제니요. 저입니다. 제니. 현미 씨와 민호 씨는 제니 씨가 몇 개를 성공할지 배팅 마일리지 적어주세요. 제니야, 화이팅! 네, 화이팅! 도전! 화이팅! 아, 진짜 큰일 났어. 실패해. 아, 진짜 큰일 났어. 5초 안 됐어요? 야, 1초 더 안 됐어. 실패해, 다음 거. 차분하게 해, 차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너 할 수 있어. 아니,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이건 완전... 제발, 제발! 모든 기를 모아서. 잘 오고 있어, 잘 오고 있어. 그대로 가면 돼. 아이고, 애가 참 차분하게 존네. 30인치. 됐어, 됐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다 됐어, 있어. 그냥 한 번 빡 치면 돼. 손에 기를 모아주세요. 아니, 기를 모아. 기를 모아. 기를 모아, 기를 모아. 기를 모아, 기를 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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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아! 성공! 야! 아! 내가 성공 받았다. 2대!! 1, 1, 2, 1! 총! 총! 아, 정말. 아, 제이야. 나이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오 이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멋져 멋졌어 땡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나에게 지키는 연기를 어? 할 수 있어? 하고 있어 지금? 쭉쭉쭉쭉쭉쭉쭉 왜 이렇게 다들 이걸 잘해? 이거 쉽나봐요, 비디님 다 하잖아요 자 30세트 넘었어요! 네! 40 four!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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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보셨는데. 오, 잘 안 했네. 다 말하면 안 되죠? 버터. 정답. 너무 쉬운데? 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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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자, 이제 현민 씨. 오호호호호호호! 하면 되죠?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오 E A E A J 뭐야 이거 아! 앵그리 앵그리 N 오지야 E E E E A 그리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내가 잘하는 거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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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오빠 오빠 잠깐 나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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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늦었어 이미 끝났어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남았다고 딱 이거 해야지 아 나 이거 해야 된다고 의미가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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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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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탈세 이것도 죄니가 했어 진짜 나 형 이렇게 소리 짓는 거 처음 봐요 아! 이거 다 싫어! 4, 6, 7, 8 이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은 빨리 긁고 그냥 저 긁는 거 구경하시면 돼요 이 첫 판이 일단 두 개였거든? 한 잔이 두 개였습니다 아 50 진짜 이게 첫 판이 좋아야 계속 좋거든요 어? 100만일이지? 50만 나와가지고 첫 판이 좋다, 첫 판이 오, 100만일이지? 근데 보통 100안이면 50이네 아, 유진이 안 얹어서 긁어? 응 그거 대충 괜찮으세요? 저희가 5장 사면 1000만일이지 5장 드릴게요 저희 뭐 어디 보내고 싶어서 다들 이게 진짜 도박이야 아니요, 저 괜찮아요 저 구경할게요 지금 천 한 번 나왔어 근데 보통 100안이면 50이네 아, 50이 몇 개야, 지금? 아니 지금 이거 하려고 천 태운 거 아니잖아요 아, 진짜! 더 슬미9 와, 그놈의 50, 진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왜 hackers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아니 이거를 긁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전 말 좀 해주세요 그냥 50만 원 이야 전이 전 나왔어? 전... 전이다 본전 뽑았다. 아 진짜. 오! 쩐니다! 오 또 쳤나왔어? 본전 뽑았다. 본전 뽑았다. 아 계속 달리겠다. 아하하하하하 탕민 오빠 지금 오시니? 아하하하하하 본자랑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하하하하 와 멋있겠다. 아 멋있겠다. 넌 5천이 컸다 진짜. 아아 적잖아. 네 적잖아. 형님 적자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때 돈은 돈을 불린다. 라고 고등학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하하하하 토토는 함부로 하면 안 되네. 아하하하하